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서드 역사학사 김종웅입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9월달에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계사 과목 어떻게 보셨을까요? 지금부터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간단하게 총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시험범위가 전범위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제국주의 전까지 나왔던 서양사까지만 다뤘기 때문에 내신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하셨다면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너무 소수 과목이고요. 이 과목을 선택한 친구들이 워낙 소수이기 때문에 이제 뭔가 정답률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어?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거든? 근데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이 문제를 풀면서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여기서 뭘 끄집어낼 수 있는가? 내가 배운 걸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적용하는 그런 시험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2니까요. 고2니까. 그래서 세계사를 선택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해설 강의하면서 그 문제에 숨어있는 내용들 그리고 이걸 선택 과목으로 선택을 했을 때는 이런 것까지 봐야 된다는 내용을 살짝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가요. 1번 1번은 문명사가 고정이야. 해서 메스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중국 문명, 인도 문명 이렇게 해서 그냥 이건 고정입니다. 항상 1번에 나오거든요. 자, 정답률이 80%인데 보통 이제 90% 가까이 나오는 이런 문제예요. 한번 볼게. 자, 유물로 보는 고대 문명입니다. 간 모형의 점토래요. 어? 간이라고 뭔가 순대 생각나죠?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점토라는 거 밑줄 동그라미 치시고 이 유물은 뉴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유역에서 발달한 이 문명입니다. 강 이름 보자마자 비옥한 초승달 지대. 메스포타미아 지역. 메스포타미아. 아, 메스포타미아 문명이구나. 요것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죠. 좀 더 읽어볼게요. 자, 이 문명의 마리 유적에서 출토된 간 모양 점토이다. 이 점토에는 왕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동물의 간 모양을 관찰해서 점을 친 결과가 밑줄 칩니다. 쐐기 문자. 점토판에 쐐기 문자 썼다. 메스포타미아 문명. 확인할 수 있죠? 골라봅시다. 자, 1번 지구라트를 건립했겠지. 지구라트 신전이잖아. 그죠? 제사 지내는 거. 정답은 1번이고. 2번. 사자의 설을 제작했다. 이집트 문명으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야겠고요. 3번. 올림피아 제전을 개최했습니다. 그리스. 그죠? 그리스의 폴리스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올림피아 제전. 그게 지금의 올림픽이 되었다. 4번. 종법에 의한 봉건제를 시행했습니다. 중국 문명 중에서 국가를 따진다면 아이고, 주나라. 주나라. 상나라는 갑골문자. 봉건제는 주나라. 5번. 자연현상을 찬미한 배달을 만들었다. 인도입니다. 인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정답은 1번. 다음 문제 2번 가볼까요? 2번.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중국사의 영상 아카이브라고 써있는 데 안녹산이 나왔습니다. 안녹산. 자, 안녹산과 사사명의 난이라고 해서 안사의 난이라고 해요. 이거 딱 보자마자 이 왕조는 무슨 왕조야? 그렇지. 당나라야. 당나라. 당나라 현종 때. 8세기 당나라 현종 때 안사의 난이 일어났죠. 그 안사의 난이 일어나면서 전국이 전부 다 이제 막 내란 순으로 들어갔다고. 혼란스러웠잖아.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라고 하는 균전제, 부병제, 조용조. 그러니까 조용조, 부병제. 이 체제가 무너졌죠. 무너지면서 양세법이 시행됐다. 이런 것들을 연결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읽어볼게. 자, 절투산. 안록산과 그의 분하 사사명이 일으킨 반란이다. 안사의 난은 이렇게 이름을 따온 겁니다. 자, 당나라는 큰 혼란에 빠졌고요. 이 영상은 안사의 난 이후에 중앙정부의 통제력 약화와 황소의 난 등으로 쇄퇴한 당나라가 주전충의 난으로 멸망했다. 해서 안사의 난은 8세기고 황소의 난은 9세기고 결국엔 주전충의 난은 10세기고 해서 907년에 멸망하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다. 황소의 난은 무슨 난이라고? 황소가 이거 아니라고 그랬지. 사람 이름이야. 자, 그렇다면 이 당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어머, 안녕, 자기가? 사이가 안 좋네. 자, 당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고르시오. 당나라의 세 가지 채색 도자기, 당삼체. 어,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이렇게 밖에 막 무슨 낙타같이 이렇게 쭉 생겨가지고 쭉 이렇게 생겨서 너무 이상하게 그렸어? 이렇게 사람 이렇게 앉아있는 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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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겼어요. 자, 당삼체입니다. 정답은 2번. 1번, 탐구토족이 세웠다. 서하가 될 거고요. 2, 3번. 중림치련이 출현하였다. 언제야? 위진 남북조 시대. 4번, 구품중정제를 시행했다. 위진 남북조입니다. 그죠? 다음 5번, 만한병용지를 채택했다. 만주족과, 그, 만주족이라고 하죠. 그리고 한족을 나란히병자에 쓸령자, 청나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정답은 2번이에요. 다음 문제 3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골라볼게요. 가인물이 누구일까? 대칸에 즉위한 가는 국호를 원이라고 하고. 아, 나라 이름을 원으로 바꿨대. 네, 그리고 수도를 대도라고 했대요. 이 두 문장만 봐도 누구야? 쿠빌라이칸이야. 자, 몽골제국의 원나라로 이름 바꿨죠? 원나라의 쿠빌라이칸입니다. 그러면 원나라 쿠빌라이칸이라고 해놓고 나머지 설명도 한번 읽어봅시다. 그 당시 곽수경에게 이전에 만들어진 운하의 북쪽 끝, 통주와 대도를 잇는 새로운 운하건설을 명했고요. 운하가 완성되어 조운선이 직접 대도 성내로 진입하는 것을 기뻐한 쿠빌라이칸은 이 운하를 통해하라고 이름하였다. 우리가 여기서 통해하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쿠빌라이칸인 거를 이 두,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되고 하나만 더 알고 가자. 기억하세요. 곽수경이 쿠빌라이칸한테 활약했던 사람이라며 핸이 왜 웃으세요? 자, 쿠빌라이칸한테 활약을 했다며 어? 뭐 했는데? 달력 만들잖아. 달력. 무슨 달력? 수시력을 만든 사람 곽수경이야. 어? 수시력을 만든 곽수경이 활동했던 당시에 칸은 쿠빌라이칸이야. 요것도 알고 계세요. 아셨죠? 자, 어쨌든 쿠빌라이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남송을 멸망시켰다. 1279년. 남송 멸망.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뭐 다른 정답을 골라서 여기다가 넣어놓는다고 한다면 일본의 두 차례 원정을 떠났다. 대월 2차, 3차 원정을 떠났다. 그리고 고려를 복속시켰다. 여기 보시면 돼요. 2번. 팔기군을 조직했다. 누구야? 후금을 건국했던 누르아치. 누르아치. 다음, 3번. 군기처를 설치했습니다. 군기처 누굽니까? 청나라의 옹정제. 4번. 자금성을 건설했습니다. 명나라의 누구라고? 영락제라고. 영락제. 5번. 분석행유를 단행했대요. 아이고, 이거 써야 돼. 진시황제. 그죠? 정답은 1번입니다. 쿠빌라이칸 확인할 수 있어야 돼. 다음, 문제 4번입니다.